사막의 배라고 불리던 낙타 이제는 자동차에 그 자리를 내주고 대신 낙타 경주로 부활했다 왕과 지도 측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낙타 경주를 적극 후원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낙타 경주는 4km에서 10km 거리의 트랙을 15마리에서 70마리 정도의 낙타가 최고 시속 64km, 평균 시속 40km 정도로 달린다고 한다 낙타 주인들은 살루키 경주때와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낙타를 따라가며 경적을 울려 응원한다 오 Creed II 강 Harris 노조화기 한 BigQuery 경주 hit chin 연주 유행